너무 웃기다 뭐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 나는 그거 들어봤어 시고르 자부종 아 시고르 자부종? 시골 강아지보다는 아 그게 이름이 뭐지?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털 갖고 있는 애 있는데 찰랑찰랑? 좀 큰 고급진 개 느낌이야 그.. 좀 큰 푸들? 응 좀 큰 푸들 난 칭찬의 의미로 말한 거야 고마워 고마워 근데 약간 기니피그 닮았어 아 그래? 약간 햄스터 기니피그 그쪽 산 거 약간 볼 사람 약간? 그런 적 없어? 너구리 닮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귀여워 너 그치 귀엽지 부엉이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고 부엉이? 나 참새 닮았다는 소리도 들어봤다 참새? 옆모습이 살짝 있네 아 이렇게 하면 참새야? 약간 있어 난 뭐 닮은 거 같아? 음.. 가젤이라고 주토피아에서 가수 역할로 나오는 애 있거든? 사람이야? 아니 가젤이지 가젤? 어 가젤인데 역할이 가수야 거기 주토피아에서 나쁘지 않아? 그거? 어 사람 된 사람으로서 정말 좋고 호감이지만 설렘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치 태연이랑 대화할 때는 좀 더 밝아지고 텐션이 좀 더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재림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는 느낌이고 재림이랑 말하는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범준이 시즈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 목표가 안 올라가 음 소녀 좋지 소녀 좋아하는데 자세도 어떻게 이렇게 불러 노래를 자세도 어떻게 이렇게 불러 노래를 안 돼요 음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음 불어오는 아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하냐 아하하하하하 백고동 창파바 백고동 창파바 백고동 창파바 백고동 창파바 와아 흠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김범주 흠 흠 흠 룸메는 없겠다. 얘기는 해보고. 그치, 다 얘기해봤어. 그래서 그러면 전에 지냈던 룸메이나 지금 지냈던 룸메이랑 뭐 얘기하면은 어때? 둘 다 고민이 엄청 많아. 아 진짜? 범준이는 어떤 쪽으로 고민이 많아? 범준이는... 범준이가 만약에 의심이 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의심스럽고 어떤 부분이 걱정됐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는 일체해준 얘기가 없었어서 범역이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해서 많이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는데 이제 다른 애들과 만나보고는 싶어도 너 말고 다른 애들과 만나다가 이제 너랑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범준이는 너에 대한 호감도 아직은 제일 크니까 범준이가 자기가 말하기도 했는데 공감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해야 되는 걸 진짜 못한대요. 그래서 더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 딴에는 그래도 확신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봐도 그래 왜 당사지 일단 당장의 그 선글라스 때도 너 눈치챘잖아 그 선글라스는 범준이 것일 거라는 걸 알았지 그건 뭐야? 뭐야? 선글라스 아 이걸 준다고? 와 대단한데? 아 이걸 주는 거야? 아 주는 거야? 아니 너 너무 뻔해 이거 선글라스라고? 해봐야겠다 범준이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집계는 했어요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어 범준이가? 물어보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줬지 물건 뽑았잖아 응 근데 이게 판단이 근거가 보였어 그냥 뭔가 그게 눈길이 확 갔어 아 이거 범준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얼마나 더 많은 확신을 막 이렇게 줘야 하는 건지 내가 그때 말했거든 아 이거 무조건 알았다 너만 빼고 다 알았어 이러면서 알았는데 그걸 못 믿어 직접 확인까지 하더라고 그걸 내가 뭔가 약간만 달라져도 되게 많이 신경쓰는 것 같아 진짜 신경 많이 써 나도 원래 졸리고 잘까 싶었거든 근데 친해지고 싶고 그래도 여긴 동창회인 거니까 나도 다양하게는 다 한 번씩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얘기 먼저 걸자고 안 했으면 나한테 안 걸었을 거잖아 안 했으면 나 낮잠을 자지 않았을까 진짜 궁금한 것 없어? 응 내가 그래도 진아랑 롬메였잖아 나도 진아랑 얘기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정보를 흘려줄 순 있지 응 방향성 정도는 방향성 정도는 방향성 정도는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약간 호감이 조금 좀 있나 그런가 네가 느끼기엔 어때? 선택을 서로 한 거 보면 있는 거 같긴 한데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강도를 모르겠다 응 그치 그 진아도 막 이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 나도 그런 거 음 진아는 음 계속 너에 대한 호감이 우상향 계속 우상향이야 아 진짜? 응 제가 뭐 의심이 많은데 의심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듣고 호감이 70 정도로 올라간 거 같아요 70 이상으로 보람 있게 시간 보내니 맞아 너무 보내기 좋다 응 그때 이상형이 응 탄남자라고 했나? 좀 좀 쩝쩝쩝 운동 잘하는 남자였나? 어 외적으로는 얘기한 게 없고 운동 잘하고 그냥 운동을 잘한다는 게 약간 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자기 좀 관리를 좀 할 줄 아는 응 그런 느낌 어 근데 또 감성적인 것보다는 힘들 것 같아? 응 이성적인 게 나을 것 같은 게 내가 완전 극강의 그 F여가지고 아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어 사람이 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응 맞아 응 나도 그냥 절정을 한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내가 진짜 오길 잘했다 덕분에 궁금한 거 많이 알았고 응 맞아 뭐가 됐든 후회 없이 선택하고 하게 될 것 같긴 해 뭐 마셔? 커피 피 조금 그쳐 안 오는 것 같기도 하다 응 나갈래? 그래 갔다 올게 준구야 어? 너 뭐 쉴 거야? 아니면 나랑도 얘기할래? 나 저거 드라이게 말리고 돌아오려고 그래 그래 갔다 올게 응응 우리도 잠깐 얘기할래? 한 번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기 거실에서 대화의 장이 대화의 장이 이렇게 또 내가 대화의 장을 지금 막 펼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가 최고다 그럼 여기에 앉으면 될 것 같은 느낌? 우린 여기 있다 아 여기 아니 그냥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응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와 얘기해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나도 되게 말해줘서 고마운 게 응 이제 뭐 됐거나 못해본 애도 있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 응 맞아 마지막 날에 생각하면 또 만나고 싶었어 응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가지고 내가 먼저 말 못했다 아 먼저 말해줘서 되게 고마웠어 방금 그럼 너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황이야? 내일이잖아 나는 거의 내였어 다들 내렸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은 계속 하는 것 같아 지금도 근데 그것도 마음처럼 참 안 돼 맞아 어려워 되게 나한테는 그렇지 나 여기 와서 약간 많이 배운 것 같아 오 진짜? 나는 그 약간 자극도 많이 받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솔직해지고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다들 고민이 많겠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겠다 싶었어 어 뭐 나 의사선생님한테 약간 진찰 받는 느낌이지? 옷이 의사선생님 같아서 어 약간? 뭐지? 그럼 너는 막 지금 고민 중인 거야? 아니면 막 뭐가 확정이 된 거야? 어제까지 확정된 느낌 또 오늘 또 고민이 되고 그래서 와 진짜 끝까지 머리가 아프겠다 원래 첫 번째 데이트도 중고랑 같이 했잖아 안 들리려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아 그래 나 첫 번째 데이트를 중고랑 같이 했잖아 응 그때는 딱히 못 느꼈던 말이야 설렘 같은 거 응 그 다음날에 음악이랑 데이트를 했는데 떨리는 거야 아 응 은하기가 되게 다정하게 해주고 응 잘 챙겨주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니까 편하면서도 약간 설레는 거야 은하기한테 더 끌린다 중고랑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러고 있었지 근데 이제 피고 끝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중고가 바다 보러 가자고 준비하고 바다 보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치마도 입고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걔가 잡아줄게 하면서 손을 잡는 거야 손을 잡고 계속 챙겨주고 그래서 뭔가 싫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모르겠다 그때까지는 저는 중고한테 마음이 없었고 은하기한테 호감이 있었으니까 산책을 가도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에 대한 마음이 친구라고 딱 했는데 내가 잘못 판단을 했었던 건가? 그래서 좀 더 선택하려면 좀 있어봐야겠네 그래서 좀 더 오늘도 있어, 무대일이도 있어 그리고 얘는 진짜 얘기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할게 지금 얘기한 거 어제는 은하기한테 설렀다고 했잖아 근데 약간 설레면서도 계속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왜 날 좋아하지? 아 얘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만큼 다른 여자들한테 잘해주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나는 너무 별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두는 거야 어 여기 있잖아 인기, 인기야 왜 이렇게 막 자신감이 없지? 근데 왜 이렇게 막 자신감이 없지? 괜찮 어렵겠다, 산책이 고기야 소액은 두 가지 인기,김들 이름이 영혼 대신 저녁 whatever 타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